지수씨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지수님은 왜 머리를 안 자르시죠? 그냥 기르고 싶어서 기르는 거지요 그거 살짝 그거 아니야? 여성으로만 자라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? 몰라요 지금 앞머리 어디까지 오는지 좀 보여주시죠 앞머리 지금 한 2까지 올 거예요? 야야야! 입에서 보면 로고카메리 로고 로고카메리 로고 레이비야! 레이비야! 어? 야 레이비야! 야 레이비야! 자 램 등장! 또 용진이한테 선물을 줘야겠는 거야 그럼 또 안녕? 감사합니다 용진아 빨리 안녕하세요 해줘야지 안녕? 잠깐만! 이 새끼 앉아 뭐야! 지수 지금 뒷머리 목까지 오잖아 후드 좀 내려 벗어 벗어 와 허리 봐봐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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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지수 브라자 안 입었다 얘들아 머릿결 좋네 맞아 머릿결도 좋아 지수가 겨털은 빰빰하니 이거 미공개분 있는데 차마 공개하지 못했어요 이 겨털 미는 장면에서 저희가 찍었었는데 편집장님이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면서 아래 자라 진짜 토할 것 같던데 연주 내일 단발해? 네 어디까지 자르게 해?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잘라보고 일단 인생 첫 단발이거든요 아 단발 해본 적이 없어? 네 그럼 태어날 때부터 여기서부터 시작이야? 아니 그건 태어났을 때 머리 젖어있는 상태로 나 꺼냈는데 계속 막이네 재원이 머리 제가 밀어줄 때 솔직히 즐거웠거든요 많이 길렀어 고세 머리 빨래 자라가지고 원래 야한 거 많이 봐서 그래 안 봤어요 아니 재원이 저 리스트 뭐야 리스트 저희는 이제 카톡방에 있는데 거기에서 재원이가 성유맵툰 리스트까지 그냥 지수는 요즘 뭐 보죠? 웹툰 같은 것도 잘 안 보고 많아도 잘 안 보고 요즘에 게임만 안 보죠? 슬슬 이제 현생을 좀 살아보겠다 리듬 게임 하는 거 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제압 게임 지수가 우리 타라 제일 빠르고 다단아 맞아요 무슨 리듬 게임을 하시죠? DJ맥스 아니면 이지톤 많이 합니다 오 벌써부터 10던가 있잖아 잠깐만 개빨라 개빨라 오 손 세팅하는 거 왜 이렇게 빨라 지수기 포르크림 봐봐 은둔용 웨토링 이거 휴먼 오 시작됐다 시작됐다 와 개쩌다 와 개쩌다 야 이거 뭐야 뭐야 오일 가면 돼 진짜 오일 와 2000 와 와 우와! 야 손가락 개빨라, 진짜. 야 손가락 개빨라! 진짜 못한 거예요, 진짜 못한 거예요. 입을 왜 이렇게 벌리고 있어? 원래 시작해서 입 벌려. 저 옆에 게이지 다 달면 죽는 거 아니야? 네, 맞아. 와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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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왜 이렇게 하는 거야? 자, 오투잼 출신 보여주나? 우리 시대 때 게임인데 이걸 어디... 벌써부터 어지러웠어. 아, 마우스! 마우스! 자, 갑니다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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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이거 생긴다! 야, 야, 이거! 뭐야, 이거! 빈은 계속 가야 돼! 형도 유쾌해요? 형도 유쾌해요? 오 적응했어, 적응했어! 자세 딱 나왔어, 자세 나왔어! 자세 나왔어! 노옵노옵노옵! 아니 잠깐... 아 이제 해야지. 하겠다고. 하하하... 하하하... 쉬운데요? 몸이 같이 흠지게 돼. 늙었다, 늙었다. 하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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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저희의 골드버튼이 왔습니다. 드디어 유튜브에서 골드버튼이 100만을 넘긴 지 한 세 달만에 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골드버튼을 저희가 뜯어볼 건데 사실 좀 아쉬운 게 있어요. 이 유튜브 버튼이 원래 3대가 좀 있단 말이죠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버버튼은 사실 한 2세대 정도 되는 튀어나와 있는 버튼을 받았었는데 이번 골드버튼은 저희가 이제 좀 세대가 뒤쳐졌습니다. 과연 어떻게 다를지 한번 봐보도록 하시죠. 띠압! 약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! 어 멋있는데? 개인적으로 원래 전에 더 멋있다 생각했었는데 얘도 멋있고վ 그건 뭐에요? 편지죠. 아 이런 뜻이구나? 부장님 보내줘 freakin' 이제 그동안 밥만 드느라 수고했으니까 이제 더 열심히 하라고 이런 뜻이요. 아니..아닌데요?! 기분 좋아지는 estranye. 어오~~ 빵빵이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저희가 또 이렇게 골드버튼을 팩들 했습니다. 어? 치킨 것 같은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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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콜, 패싱. 백만 어떻게 읽어야 돼? 원 혼드레드만. 원 밀리언 새끼야. 아 이거는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 이사를 하면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둘게 하겠습니다. 자 그럼 다시 포장. 야 비닐 다시 씌워라. 이거 받기 위해서 저희 5년 걸렸습니다. 5년. 예전에는 저희 차도 없어가지고 지하철 캐리어. 캐리어 끌고 와 추억이다. 그때 진짜 힘들었는데. 땀 뻘뻘 흘리면서 진짜. 아니야 그때 추웠어. 덜덜 떨면서. 우리 중에서 연주가 너 푸전이 제일 많이 찍었어. 여자 중에서. 응 무슨 소리야. 아 수수가 있지. 어렵지 premise. 이제 시작도